최근 경찰청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서구의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공기관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경찰의 치안수요 분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예방정책 수립,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동작감지 방범 CCTV 개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생활안전 거버넌스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웃 가운데 소외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이웃과 더불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